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우리 송전용 철탑의 트램 포지션, 상의 위치를 바꿔주는 연가를 실시하죠. 연가의 정의, 그 다음에 등가선간거리를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등가선간거리는 값으로는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값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가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송전설로의 선로정수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전설로 도중에 개폐소나 연가형 철탑을 이용해서 각 상의 위치를 서로 바꿔준다. 트램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선로에 걸쳐있는 각 상의 선로정수를 동일하게 하는 것. 즉 선로정수가 불평형하게 되는데 이 불평형을 평형화시켜주는 것. 그것을 바로 연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몇 가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삼상 송전설로의 전선 설치는 실제 비대칭입니다. 여러분들 다 대칭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 비대칭이고요. 또 선로 진행에 따라서 산의 지형의 높이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상 전선의 선로정수 특히 L과 C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각철탑, 방형철탑, 문형철탑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일반적인 게 사각철탑인데 이 사각철탑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쪽 한 회선, 이쪽 한 회선에서 이제 2회선 송전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R상, S상, T상 송전한다고 보면 R과 S상 간의 거리, R과 T상 간의 거리가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R상과 어디? 대지와의 거리가 다르고 S상과 대지와의 거리가 다르고 T상과 대지와의 거리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대지와의 거리도 다르니까 C값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상과 상과의 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선로정수 자체가 평형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요런 방형철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선의 거리가 서로 다 다르죠. 예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선과 선의 거리 또 선과 대지와의 거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선로정수 자체가 불평형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로정수 불평형으로 인해서 송전단에서 대칭전압을 인구하더라도 선로의 임피던스의 전압강화가 발생하고 그 크기가 어떻게 다 다르게 되겠죠. 따라서 수전단에서는 전압이 불평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성점의 전위가 영전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지정전 용량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송전선의 중성점의 전위가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중성점의 잔류전압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성점의 잔류전압이 나타나게 되면 중성점을 접지를 하게 되죠. 접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불평형 전류가 대지로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잔류전압 발생에 의해서 전력 손실이 발생되고 또 인접통신선에 유도 장애를 주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의 선로를 어떻게 연가시키냐면 전체 선로를 3의 배수로 나누어서 각각의 위치를 바꿔주는 작업을 한다. 그게 바로 연가가 되겠죠. 연가를 실시를 하게 되면 각 선간의 L과 C값이 모두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갖다지게 되는 결과 우리가 이제 등가선강거리다. 그래서 이 등가선강거리를 적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 등가선강거리가 어떻게 나왔느냐.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께 유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가선강거리를 유도하기 전에 먼저 인덕턴스의 일반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사나 기능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또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도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N계의 도체가 있다. 그래서 N도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1번 도체, 2번, 3번, I, J, N 이런 도체가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 도체에는 다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1번 도체 흐르는 전류는 I1, 2번 도체는 I2, 3번 도체는 I3, I도체는 II, J도체는 IJ, N번 도체는 IN의 전류를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1번과 2번 도체 간의 간격은 얼마냐. Distance, 1,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과 3번 간의 거리는 얼마냐. D1, 3. 1번과 N번 간의 도체는 얼마냐. D1, N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은 뭐냐면 L1, N이다. 그러면 전체 N계의 도체 중에서 1번 도체의 인덕턴스의 크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덕턴스의 크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의 전류의 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파이를 전류 I로 나누어 준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럼 이 파이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N계의 도체 중에서 1번 도체에 발생되는 전체 세계도는 자석수가 얼마냐. 그것은 파이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I1은 그때 1번 도체의 흐른 전류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은 어떤 내용이 되는 것이냐. 결국 인덕턴스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0.05는 1번 도체의 내부 인덕턴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0.4605, 로그십의 R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번 도체의 외부 인덕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1분의 I2, 로그십의 D1분의 1, 이것은 뭐냐면 2번 도체의 전류가 흘렀을 때 1번 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인덕턴스다. 그러면 I1분의 I3, 로그십의 R분의 1은 3번 도체의 전류가 흘렀을 때 1번 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인덕턴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나머지 것들 전부 뭐가 되겠습니까? 2번, 3번, 4번, M번 도체의 전류가 흘렀을 때 1번 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인덕턴스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뭐냐면 상호인덕턴스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1번 도체의 내부인덕턴스, 여기는 1번 도체의 외부인덕턴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인덕턴스, 1번 도체의 자기인덕턴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인덕턴스, 얘는 상호인덕턴스, 이 두 개 합을 뭐라고 합니까? 작용인덕턴스다. 그래서 M개 도체 중에 1번 도체에 작용하는 작용인덕턴스의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 정리 자체는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유도를 해드립니다. 유도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고 어릴 것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여간 인덕턴스의 일반식을 이용해서 등가선강거리를 유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조건을 가져보겠습니다. A상의 도체, B상 도체, C상 도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A상에는 Ia 전류가 흐르고 B상에도 Ib, C상에도 IC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제조건은 A상에 흐르는 전류하고 B상의 전류에 흐른, 그 다음에 C상의 전류에 흐른 이 값은 합이 얼마? 제로, 즉 평형이다. 왜? 이것은 발전단, 내지는 송전단에서 공급해주는 전력이니까 이 자체는 평형이다. 이것은 전제로 해야 되겠죠. 대신에 A와 B, C, 이게 바로 배치가 어떻게 돼? 비정상각형 배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A와 B거리 DAB, 그 다음에 A와 C도체 거리 DCA, B와 C도체 거리 DBC, 이 값이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인덕턴스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인덕턴스의 일반식을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A도체에 인덕턴스 일반식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LA에 N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N개 도체 중에서 A도체의 인덕턴스의 크기는 얼마냐, 이런 얘기죠. 정확히 따지면 도체 3개니까 여기는 3 이렇게 되겠죠. LA,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내부 인덕턴스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0.05, 이건 확정된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체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내부 인덕턴스는 어떤 도체든 다 0.05의 크기를 갖는다. 그 다음에 0.4605의 로고십의 R분의 1, 이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외부 인덕턴스라고 했죠. 그러면 A도체, B도체, C도체, 이 반지름 다 얼마? A로 다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RA, RB, RC, 이 값이 얼마로 갔다? R로 갔다. 왜? 3상 1회선 송전하니까 당연히 도체의 반지름 같겠죠. 그래서 로고십의 R분의 1, 이게 바로 외부 인덕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는 B상 전류에 의한 A도체의 인덕턴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Ia분의 Ib의 로고십의 Dab분의 1, 두 도체 간의 관계. C번 전류가 흘렀을 때의 A상 전류의 상호 인덕턴스는 Ia분의 Ic, 로고십의 Dac분의 1, 그래서 A와 C도체 간의 간격, 이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A상의 인덕턴스는 0.05, 0.4605, 가로열 9, 로고십의 R분의 1, 플러스 Ia분의 Ib, 로고십의 Dab분의 1, 플러스 Ia분의 Ic, 로고십의 Dac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비상인덕턴스는 어떻게 나올 거냐, 비상인덕턴스는. 비상인덕턴스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세 개 도체 중에서 비상 도체의 인덕턴스 값은 얼마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비상인덕턴스도 역시 어떻게 돼? 내부인덕턴스, 이건 도체에 크게 관계가 없다고 했으니까 다 값이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0.4605, 로고십의 R분의 1이죠. 이것도 도체의 굵기는 세 개가 다 서로 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IB도체하고 Ic, IB도체하고 Ia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즉, C상 전류가 흘렀을 때의 B상 도체에 대한 상호인덕턴스 값은 얼마냐, 그럼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A상 도체의 전류가 흘렀을 때 B상 도체의 상호인덕턴스의 크기는 얼마냐,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되는 방식을 아셨으니까, 이제 C상도 인덕턴스 값을 한번 구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LC3이니까 도체 세 개에서 C상의 인덕턴스는 얼마냐, 그러면 내부 인덕턴스는 당연히 0.05, 외부 인덕턴스는 0.4605, 로고십의 R분의 1, 그 다음에 A상에 의한 C상에 대한 상호인덕턴스 값, 그 다음에 B상에 의한 C상에 대한 상호인덕턴스 값, 그럼 당연히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유도하는 이 유도 내용은 제가 댓글에 첨부를 해놓도록 할 테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고 숙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과정이 뭐냐면, 자, 이제 A상과 B상, C상이 각각 구해졌으니까, 그 세 개의 값을 한번 합해 보자는 겁니다. 합해서 그 값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상, B상, C상, 인덕턴스 값을 다 합하게 되면, 합한 인덕턴스의 값, 그러면 세 개, 0.05와 몇 개? 세 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0.4605, 로고십의 R분의 1, 이게 몇 개가 되냐면 합이 세 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a분의 Ib, 로고십의 Dab분의 1, 이게 하나 있고, 이 뒤에 보니까 Dab분의 1,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이게 Dab분의 1 있죠. 그러니까 Dab분의 1을 공통으로 묶으면, Ia분의 Ib, 플러스 Ib분의 Ia,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게 하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자, Dac나 DcA는 어떻게 돼? 거리는 같은 거죠.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로고십의 Dac분의 1, 로고십의 DcA분의 1, 또 공통으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 Ia분의 Ic, 플러스 Ic분의 Ia,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bc, 또 DcA, 이게 또 같이 공통으로 묶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Ib분의 Ia, 플러스 Ic분의 Ib, 이렇게 공통으로 묶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변전공학에 대칭좌표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칭좌표법은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A상의 전류가 흐르고 B상의 전류가 흐르고 자, C상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120도씩의 간격의 위상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합이 얼마가 돼요? 제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Ic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Ia를 얼마 회전시킨 겁니까? 120도 회전시킨 거죠. 그럼 연산자 A를 사용해서 Aia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Ia의 각 120도다 이런 표현이 된 거죠. 왜? 얘는 Ia의 각 제로니까. 그럼 Ib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얘는 240도 돌렸죠? 240도는 우리 연산자 얼마 씁니까? A제곱을 쓰죠? 그래서 A제곱의 Ia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다시 쓰면 Ia의 240도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b자리에 A제곱의 Ia 그 다음에 이 분모에도 A제곱의 Ia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Ic 대신에 얼마? Aia, Ic 대신에 Ai 집어넣고 Ic하고 Ib에 각각 Ib에는 A제곱 Ia, Ic는 Aia 그 다음에 각각 집어넣어 준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집어넣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Ia, Ia 다 약분되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제곱은 A를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또 Ia 또 약분되죠? 그러면 A 플러스 A분의 1 또 여기도 Ia 약분되고 A 하나씩 약분되니까 A제곱에 A, A 플러스 A제곱 이것은 결국 얼마가 되냐면 A분의 1 플러스 A 이거가 같은 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A제곱 플러스 A제곱 분의 1 자,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a제곱으로 통분하면 a의 4승 플러스 1이죠. a4승은 어떻게 돼? a3승 곱하기 a가 되죠. a3승은 연산자에 의해서 1, 그래서 a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a제곱에 a 플러스 1,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a 플러스 1은 얼마? 마이너스 a제곱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밑에는 a제곱, 약분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얘 계산한 결과는 얼마냐면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a, a분의 1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볼 수가 있죠. 자, 그거 해보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a 플러스 a분의 1이니까 얘는 a를 공통으로 하면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0,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 얼마가 됩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a.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a, 약분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시 여기도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십의 d, h분의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 똑같은 값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십의 d, bc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지. 왜 그랬습니까? 아까 세 개를 다 더했던 거 아닙니까? 세 개를 다 더했으니까 이제 다시 세 개를 어떻게 돼? 다시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ls를 3으로 나눈 값,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인덕턴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0.05 그대로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0.4605에 3 나누면 3이 없어지고 그대로 이렇게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어떻게? 3으로 나누어지니까 3분의 1에 로그십의 d, a, b분의 1, 플러스 로그십의 d, a, c분의 1, 플러스 로그십의 d, b, c분의 1 해서 마이너스만 바깥으로 빼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십의 a, 플러스 로그십의 b, 플러스 로그십의 c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성질에 의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것이 바로 이 식입니다. 그래서 로그십을 밑으로 하는 d, a, b, d, a, c, d, b, c,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이 3분의 1은 로그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지수로 올라갑니다. 지수로. 지수로 올라가니까 3분의 1씩이 되는 거지. 3분의 1씩은 뭐예요? 3제곱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3제곱근에 d, a, b, d, a, c, d, b, c, 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러면 위에는 1, 1, 1이니까 뭐 2제곱근이 됐든 3제곱근이 됐든 무조건 값이 얼마? 1이 되죠. 그래서 분모에만 이렇게 3제곱근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제곱근을 반영을 하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0.05 플러스 0.460 로그십의 값 정리한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것도 여러분 로그 성질 다 아실 겁니다. 자, 로그십의 a, 마이너스 로그십의 b다. 그러면 어떻게 돼? 로그십의 b분의 a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분모로 오고 이 전체가 분자로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분수 형태로 이렇게 정리해 주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위에 것, 이 위에 것만 정리를 해보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등가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가거리. 등가거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등가거리라고 하는 것은 a, b, b, c, c, a를 곱해서 3제곱근으로 해준 것이다. 이렇게 됐죠?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연가의 정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3의 배수로 나눠줬고 그 다음에 a상의 인덕턴스, 그 다음에 2구간에서 a상의 인덕턴스, 또 3구간에서 a상의 인덕턴스를 구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구해서 산술평균을 해도 결과는 같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 자체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연가를 하게 되면 등가거리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상의 인덕턴스는 결론적으로 갖게 되죠. 그래서 이때 각 선관의 등가거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각 곱의 3제곱근이 되는 거죠. 이것은 등가선관거리 아니면 기하평균거리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유도해봤는데 어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한번 몇 번씩 더 보시고 숙제하시면 금방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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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